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레크레이션 기법 중에서 오프닝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오프닝의 목적이 뭘까요? 네.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게 오프닝의 목적입니다. 그러려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스토리 멘트로 들어가면 좋겠죠. 자,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네. 청와대는 어디로 들어갈까요? 청와대 네. 뭐 막 나오는데 네. 중국으로 들어가죠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서울시청은 어디로 들어갈까요? 네. 네. 중구. 중구 맞습니다. 자, 그럼 서울역은 어디로 들어갈까요? 서울역? 중국? 영산구? 서대문구 막 나오는데 서울역은 출입구로 들어갑니다. 네. 자,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. 사람의 마음을 열는 것은 웃음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대로 술술이 잘 풀리게 되겠죠. 제가 4월달에 왕신리에 있는 샬롬 경로대학에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. 동네 이름이 왕신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그랬어요. 아이고, 우리 왕신리에 사시는 어르신들 이 동네 이름이 왜 왕신리인가요? 그랬더니 모두가 하나같이 사실은 살았지만 지금까지 이 동네가 왜 왕신리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어르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왜 왕신리이냐면 옛날에 왕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있나 시찰을 싹 나왔어요. 근데 한 마을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. 야,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이름이 뭘까?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. 이봐라. 이 동네가 무슨 동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그랬더니 신하들도 처음 보던 동네야. 그래, 모르죠. 내가 먼저 입을 꼭 담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어허, 이 동네 이름이 뭐냐고 역시 몰라요. 딱 하시니까 갑자기 옆쪽에 내시는 거예요. 그래, 지금 뭐하는 거야? 왕신리야? 그랬더니 갑자기 왕신리옵니다. 하시나면서 그때그때 이 동네 이름이 왕신리가 됐대요.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경로대 어르신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. 야, 왕신리의 유대가 이런 거였구나. 듣자고 하는 얘기지만 웃음으로써 마음 문을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웃음으로 마음 문을 여는 이 오프닝 목적에 합당한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, 선생님들이 항상 준비를 하셔서 그걸 적용하시면 성공적인 오프닝 기법이 되지 않을까요? 이 동영상 보신 분들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강의마다 성공적인 오프닝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